안녕하십니까. 바위심사조정과의 오일웅 연구관입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데 눈을 뚫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심사부에서 2018년동안 무엇을 했고 2019년도에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심사과에서 했던 주요 성과매실적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년도에 주요 업무에 대한 정책방향, 큰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가지 전략인 3번, 4번, 5번의 전략에 대해서 세부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서는 저희들이 허가심사 개선을 통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식 민원회의에 대해서 전면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및 변경 허가에 대한 전체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완 후 민원회의와 허가 전 민원회의를 만들어서 그 민원회의에서 각각에 대한 보완사항과 허가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품목허가심사 규정개정을 밑에 복잡하게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규정개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WH 추천 균주 변경 백신 심사 제외 대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 17조까지 원리약품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조합제조가 타당한 경우 환기품목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서는 저희가 제출자료의 목록 및 요건에서 혈액제조 특성에 맞는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9에 의해서 백신에 대한 유해성 관리계획에 대해서 장기 및 안전성 유해성 검증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작성 표준 공고안을 단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표준 공고안을 마련하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규제조합 및 산업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재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계 맞춤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르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재개정을 했습니다. 재정한 사항은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 허가상 기재 가이드라인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첨단 바이예품 품질평가 그리고 세포 외 소포제 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와 세포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 및 분석식 고려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총 7건을 재정을 했고요. 그리고 생물의약품의 제조 방법 변경에 대한 비교평 동성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그리고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및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 등 거기에 대한 6건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소통을 강화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유튜브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바이예시밀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바이예시밀러 일단 영문정보방을 운영을 해서 전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나 카드뉴스 그리고 웹드라마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용이나 환자용에 대한 바이예시밀러 안내서를 따로 발간을 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올바른 안전정보제공을 위해서 백신의 적정 보관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리고 확률 백신이나 콜레라 백신 같은 국가예방접종 비대상 백신 안전사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협력을 통해서 기준을 선도하고자 했고 규제조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글로벌 제품을 허가하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국 규제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와의 협력을 강화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금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IPRP라고 국제의약품 규제자협의회가 있습니다. RCH 밑에 있는 건데 거기에 발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유전자 제조업의약품과가 2013년도부터 의장국 활동을 시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안 워킹그룹도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캐나다 등 독일 PI와의 업무 약정도 국제협력을 통해서 장기 파견 연수라든가 심사자료정보의 공유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WHO의 바위약품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재개정에 적극적으로 드래프팅그룹이나 이런 것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WHO PQ나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내 개발 백신하고 바위시밀러 제조업체에 대한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서 현재 WHO 품질인증 제품이 2016년도에 20개였던 것, 2018년도에는 23개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위약품 마중물 사업을 2015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화 촉진과 막물리는 사업인데요. 전주기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별 맞춤형 협의체를 보시면 세포유전자치료제 6품목, 제조화부약품 9품목, 백신 38품목, 혈액 11품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허가심사에 대한 심사에 관련된 교육도 실시를 하여서 지금 허가심사와 관련된 이런 교육에 의해했고 첨남바이오품 3회, 제조학 신약 개발 지원 2회, 생물학적 제재 1회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과학 상담의 날 첨남바이오품 쪽에 해당합니다만 24회에 139권을 상담하였고 R&D 전담 컨설턴트 운영 또한 하여 지금 현재 누적 15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현재까지 16개의 품목에 대해서 허가를 완료하였고 39건이 임상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의 허가사항 및 허가심사 기준 정비에서는 저희가 정비관리에서는 희귀의약품 품질관리나 그다음에 원리의약품 허가상, 혈액제재 허가상 정비나 그다음에 사람의 혈청 알부민의 알루미늄 함량이나 면역글로본의 종합물 부정시험 국내 기준 마련이나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상 기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성과로 거두었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런 가이드라인이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민원인 안내서를 즉시에 우리가 13건 정도를 재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허가한 현황을 보시면 국내 개발 바이오호의 경우는 7품목을 저희가 허가를 하였고 수입 바이오호의 경우는 13품목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저 백신 쪽으로 2품목을 허가했고 수두생 바이러스 백신 1품목 그다음에 항파상풍, 사람 면역글로보린 품목 1품목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3품목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입 바이오호의 경우는 신약 품목 허가로 듀피전도 프리필드 시리즈 등 4품목을 허가했으며 희귀의 경우는 1품목, 바이오시밀러도 1품목 그다음에 자료 제출 예약 품목 등 기타 품목 허가가 7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이 저희 심사부 쪽에서 2018년도에 거둔 주요 성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19년도에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패러다임들이 급속히 변하고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이나 산업이나 사회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는 바이오 경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이오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바이오 의약품 쪽은 의약품 쪽에 비해서 훨씬 더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한 그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시대가 거의 도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오 시밀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국가 재정에서도 보탬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심사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또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티스템이나 인보사, 처음으로 당한 유전자 치료제가 인공기, 미니뇌나, 바이오 인공, 간 등 이런 것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에디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허가가 나가는 카티셀 같은 경우가 최신에 각각 받는 최첨단 신기술을 기반한 의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부 쪽에서는 19년도 주요무 추진방안 당과 같이 잡았습니다.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전주기 관리 및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일과 두 번째 전략인 바이오품의 혁신성장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하겠다는 두 번째 전략 그리고 국민소통 내실화 및 허가심사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겠다는 세 번째 전략을 토대로 해서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적 허가심사 체계 구축 및 글로벌 제품화가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 영향과 기준으로 바이오 전성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업무 세분 추진 계획을 당과 같이 짜봤습니다. 크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하에 그 다음에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 보시면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주기 관리 및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제목으로 가진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심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허가사항을 정비하는 것. 두 번째 민원인 안내서를 재개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이오 품에 대한 심사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큰 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허가심사 규정 개념인 허가사항 정비에서는 저희들이 천부용제 허가심사 요건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정재호 소기관님이 말씀해 준 것 같이 같은 맥락이 나옵니다. BCG 백신에서의 어떤 비소 사건으로 말미하면서 저희들이 제조 방법의 허가 항목에 천부용제 품질기준 교육이나 용기 재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심사 규정 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수출용 바이오 품 심사 필요 품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 번째로 제재별 특성에 맞는 제조 방법 작성 요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혈액제재에 대한 작성 예시나 DTAP 기반 혼합 백신 제조 방법 작성 공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의약품의 유형 구분과 자료 요건에 대해서 또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가사항 정비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허가 항목별 표준 기재 원칙을 마련하여 성상이나 표준 단위 제조 방법 등에 대한 표준 기재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나 스탠드 언론 품목 등에 대한 유전자 제조 의약품의 주성분 명면법 원칙에 대해서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성분 제재 중에서 혈장성분군 즉 동결혈장 등 76품목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안내사 제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비임사항 시험 고려사항이나 바이오 시밀러 개발 및 평가 시 면역원성 비교동성 평가 등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 제조합의품의 면역원성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핫 이슈인 리얼 월드 데이터를 대한 활용 사례를 정리를 해서 활용 사례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백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의약품 제조 방법 변경에 대한 비교동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세포 유증자 치료제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유증자 제조합의 제품의 제조 방법 상세 기재한 내용이 개정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오 백신 가이드라인 품질평가 관련 사항을 반영을 해서 WHO입니다. WHO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해서 폴리오 백신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틀림 독서 제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안을 대서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면역항암제 개발 및 허가 증가에 따라서 신속 허가지원을 위한 임상시험평가식 고려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 항목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심사조정 기능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기심사조정회의를 운영을 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슈를 공유하고 특위 민원이나 허가심사 사례 논의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또한 진행사항들을 공유를 해서 이러한 효율적인 회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비심사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제도에 대한 운영현황 분석이나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사전 미팅, 프리 IND 미팅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최초 임상진입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상시험 계획 신청 전에 개발 경위나 임상시험 실시 계획이나 자료 제출 요건 등에 대한 집중 상담을 하는 내용으로 하여 향후 비프리 IND 미팅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인 바이오험 혁신성장 지원 및 국제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험 혁신성장 지원 및 국제협력은 크게 다섯 가지의 과제로 저희들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첨단 바이오험 맞춤형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을 하고 두 번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반 혁신적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고 세 번째 혁신제품 기술지원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차세대 마중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요. 다섯 번째 전략적인 국제협력으로 규제 역량을 선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첨단 바이오험 맞춤형 허가심사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험 신속처리제도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속처리 대상 지정신청 서리 세부 절차 인정기준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심사자료 종류나 제출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 심사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률 제정이나 잘 아시다시피 첨단 바이오험 법률이 제정되는 것과 시행시기를 맞추어서 하위 법률 정비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건부 허가 운영 지침 마련에 있어서는 조건부 허가 시 어떤 임상적 평가 변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조건부 임상자료 제출 기한 설정 기준이나 그다음에 대상 의료기관 선정기준 등 조건부 허가 시의 표준허가 조건부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 심사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허가 심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단 허가 심사 체계에다가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한 세부 분야를 발굴하고 허가 심사 자료의 특성을 도출해서 표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개인 맞춤형 허가 심사 적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항암제나 카티 등 개인 맞춤형 바이오형 허가 심사 시에 유전체 분석 기술과 맞추어서 이러한 정보 보완이나 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 등에 대한 동행 파악과 사례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나 리얼 월드 데이터나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활용하여 허가 심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한 DTAP 백신의 이상 사례 실마리 보고서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바이오형 리얼 월드 데이터나 에비던스 허가 적용 현황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집을 마련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허가나 심사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장 선도용 혁신제품 기술지원 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제품 기술지원 협의체의 운용을 통한 품목에 대한 분류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여서 상시적으로 이러한 분류 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런 분류를 위한 신청 처리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자문 및 타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과의 협의 절차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마련을 하여서 여기에는 분류 대상이나 분류 근거, 분류 품업부 담당 부서나 적용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차세대 마중물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첨단 바이오품의 개발에 대한 초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서 국가 R&D 전담 컨설팅과 규제각 상담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제재별 맞춤형 협의체 운용을 통해서 품목별 1대1 밀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재별 허가심사 교육 워크숍 등 교육 집중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일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생물학적 제재 인허가 제재 워크숍이 5월에 개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품 허가교육 워크숍이 9월에 그리고 NIFDS PMD 첨단 바이오품 허가심사 공동 워크숍이 1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바이오품 허가심사 설명회가 1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국제협력으로 규제 역량을 선진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협력들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WHO하고는 바이오품 분야 협력을 강화해서 특히 서태평양 지역의 국가 규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및 발전 방안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WHO 가이드라인 재개정 및 이행 워크숍 등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헬스 캐나다와의 허가심사 이슈 논의 기반을 마련을 하고 독일 PEI와는 심사자 역량 강화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PMDA하고는 지금 11월에 NIFDS PMDA 첨단 바이오품 허가심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혁신제품인 IPSC와 카티 등에 대한 심사 전략에 대한 방안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공고할 예정인데 지금 2기 의장국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바이오시밀러 비임상 평가 교육 매뉴얼을 마련을 해서 이 매뉴얼이 심사자들에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80양식으로 연구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WHPQ 바이오시밀러 규제 개선 및 공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쪽으로는 앞에서 이경연구원님이 설명하셨겠지만 GBC에서 저희들이 각각 제재별 포럼을 주관하고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제재별 포럼은 백신이나 제조합, 세포윤저치료제 그리고 이번에도 이노베이션 테크닉이라고 해서 혁신기술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여기에 주관하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개별 백신 WH 품질 인증을 위한 기술 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전략인 국민소통 내실화 및 허가심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두 번째로 현장중심의 다채널 소통 교육 세 번째로 소통 방식 개선을 통한 민원불만 재료를 추진하고 네 번째 허가심사 정책 연계섬 및 일관성 강화와 다섯 번째로 심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민, 대, 이쪽 과제들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주로 내부적인 과제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인 바위어품의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트류놈 독소 제재에 대한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BCG 백신이나 겨울철 대비 성인 접종 권장 백신 인플루엔자나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균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주사제에 대한 안전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인식도 개선 및 안전사용을 위해서 위화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또 개편으로 개편적인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내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용 안내선, 환정 안내선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그래픽, 영상 등 멸티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고 정보반 개편으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다채널 소통 및 교육에서는 정기적인 허가심사 설명회와 교육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교육이나 허가심사 설명회와 겹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상관소통 채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즉 지금 앞에 오후에도 예정되어 있는 산업발전, 발전, 전략기획단에 대한 제자별 분과 운영을 계속적으로 지속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할 것이 항암제 신사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요즘 항암제가 사실 많은 핫 이슈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신 개발과 임상 결과 평가 방향을 공유하고 자문을 통해서 신개념에 대한 심사 체계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나 학계의 항암제 리딩그룹의 중심의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약품 신사부와 공동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주 분양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 초기에 인허가의 질응답이나 분양 세포주에 대한 필요 정보 등에 대해서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포주별 특성 분석 및 유지 분석 결과서나 그 다음에 이런 분석 등을 포함하는 세포주 제품 설명서와 첨부 문서들을 제작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 방식 개선을 통해서 민원불만 재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민원불만이 오는 날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서장 핫라인을 개통하고자 합니다. 개통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서장 핫라인은 바이오생약심사부장님과 바이오심사조정과장님만 볼 수 있는 메일입니다. 다른 분들은 못 보는 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심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이견이 있거나 아무래도 말을 안 들어준다. 꽉 막혀서 안 통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 부서장님들의 메일에 직접 보내시면 직접 소통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분들 외에는 볼 수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민원상담 대상이나 절차 정비를 통한 심사 집중도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들이 공식 민원회의 등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또 한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공식적 소통 채널을 통해서 공식 민원회의로 일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이슈를 얘기하다 보면 또 말이 달라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사자가 바뀌어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아예 그냥 공식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같이 얘기를 듣고 서로서로 자기들 얘기를 자기 의견과 그것을 나누어서 결정을 할 방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소를 위해서 허가심사 부서 및 업계 관련자 다수 참석을 하는 회의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한국말도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이렇게 듣고 한 사람은 저렇게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서 공통적 의견을 정확하게 남기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심사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불만이 많으신 사항들이 일정인데요. 그래서 그 일정들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지켜지고자 하는 그런 일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표시를 안 했는데 내부 소통 활성화는 저희들이 정책 부서와 허가심사 부서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기회의를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사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정책 부서와 심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글로벌 수준 심사자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저희 시각제 직원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ICH 가이드라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원 전문 역량 강화 교육 개선 방안에 따른 개인별 교육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 심사자들이 교육을 자기 원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것도 받고 저런 것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평가원 내에서 심사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단일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점수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삼아 있는 것들이 평가원 내부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심사자 역량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남경탁 연구관님께서 허가심사 안민원 설명의 결과 공유에 대해서 제가 사회자 진행 본능이 아직 남아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일 운영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일 운영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일 운영관님 수고하셨습니다.